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부터 이 캐논 G7X 마크3를 썼는데 얘가 초점을 되게 못 잡아요. 초점 못 잡는 걸로 조금 유명한 카메라거든요. 그래서 막 밖에서 촬영하다 보면 초점이 되게 많이 나가서 제가 새해에는 꼭 카메라를 새로 장만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부터 캐논 카메라 가격이 오른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급하게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짠! 귀엽죠? 토끼 슬리퍼 새로 샀어요. 카메라를 결제는 했는데 물건을 못 받았어요. 재고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결제를 하고 예약을 하고 왔고 다음 주에 입고가 되면 물건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다음 주에 입고가 되면 물건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다음 주에 입고 있으면 물건을 받아요. 드립고를 세팅해서 물건을 받아요. 사진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입고 생긴 편이야. 사진을 받아서 입고 계신enta 이게 뭐ür? 사진을 받아서 입고 책임이 떨어져서 입고싶어요. 사진을 받아서 모습 앞에서 입고 있어요. 사진이 꽉 깊이는 거잖아요. 사진을 보다가 왔어요. 사진을 보여줘야 되니까요. 사진을 보면서 입고 싶어요. 사진을 보여줍니다. 사진을 보여주면 화око해 있어요. 로마 잘 잤어? 굿모닝 잘 잤어?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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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냉이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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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하... 잘 익었을때 멸치 데이터를 만들고 또 다 먹은 캠핑 그런지 간장 조금 더 더 잘 안됩니다. 이번엔 새 카메라에 찍는 새해 첫 영상입니다. 어제 그 롯데타워에 갔는데 재고가 있다고 해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새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아침으로 그래놀라 빵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해가지고 스터디를 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평일에 이제 수업은 없지만 수업만큼이나 빡빡한 스케줄로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제 스터디 스케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다면 오늘부터 필라테스를 갈 거예요. 제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여름까지는 제가 PT를 열심히 받으러 다녔었어요. 이게 한번 흐름이 끊기면 다시 돌아가기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운동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돌아가고 이번에는 필라테스를 끊었습니다. 제 어깨가 항상 잘 아프거든요. 그래서 좀 상체 힘을 키워보고자 자세도 교정하고 그런 목적으로 필라테스를 등록했습니다. 오늘은 일단 집에서 줌으로 스터디를 하고 오후에 저녁에 필라테스를 갈 거예요. 그리고 백화점에 예약 걸어놨던 카메라를 취소하러 가야 됩니다. 이거는 이번 주에 제가 만든 스터디 자료입니다. 한용은 테드 애드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영한은 민석열 대통령 작년 취임사입니다. 전자주 의원입니다. 제 장닭ieben이 제 장닭번호에 시가 세류가 지속되고 이곳은 가수가 일단 자세히 전자주의 시가가 되느니라 직장들 Tour 전자리에서 현재 지방uci아 마이지를 위해 우수국을 전자리에 입을 지속되었습니다. 양념이 머리카락으로 조각을 range 이곳은 기름이나 찌레린가루 Ashley 아, 맛있어. 맛있게 먹기. 여러분, 먼저 먹기 전주에. 어느 날 먹기 좋은 날이었어. 오늘, 오늘의 날이 되어서, 택배가 하나 와가지고 막간을 활용해서 택배를 뜯어봅시다. 언니 제가 최근에 칼이 부러져서 가위로 뜯어야 되는데 약간 그 택배 칼? 엄청 조금 귀여운 거 있던데 하나 장만해야겠어요. 제가 입시 방부할 때까지 그 마사지 볼이랑 괄사를 엄청 열심히 썼었어요. 그리고 괄사를 하면 그 다음날 별로 얼굴도 안 붓고 그래서 되게 잘 썼었는데 유튜버 분이 만든 괄사를 구매했어요. 포장이 근데 되게 고급스럽네. 이렇게 해서 목도 풀고 오 이거 진짜 좋다. 오 이거 완전 부드럽다. 이제 이거는 어제 제가 이태원에 갔다가 구매한 하네스예요. 그러면 이쪽에는 제가 핸드폰 번호를 적어놨고 여기는 로마라고 제가 직접 썼습니다. 어때요? 예쁘죠? 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몸통에다가 두르는 거고 이쪽에 하네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로마한테 착용시키면 됩니다. 에르베에서 가방을 보내주셨는데요. 47백이라고 엄청 깔끔하죠? 딱 각이 잡혀있고 이 안에는 이렇게 안에 안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류니에라고 비건 레드로 만든 브랜드를 새로 론칭을 하실게요. 어? 귀여워. 어 너무 귀엽다. 이게 어니언백이래요. 양파같이 생겼죠? 굉장히 잘 쓸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너무 적당하고 귀엽네요. 내 핸드폰 어디였지? 그러면 저는 필라테스를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없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주주가 브리치즈 파스타 레시피를 보내줘서 그거 재료를 좀 사가려고 합니다. 생바질을 넣고 싶었는데 바질이 품절이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